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용 공장이 위치한 조지아주에 진출한다고 주정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이 회사가 조지아주 동부 블록 카운티에 2억 5백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고 465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4년 설립된 에코플라스틱은 현대 기아차의 부품을 공급해왔으며 공장 예정지인 블록 카운티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 공장이 설립되는 브라이언 카운티와 서베나 일대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은 이 공장에서 전기자동차용 범퍼와 외장, 내장재를 생산할 예정이며 공장 가동은 2024년 10월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발효된 새로운 연방세법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급여 실수령액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감안한 2023년도 과표를 개정했습니다. 최고 소득세율인 37%가 부과되던 납세계층은 개인기준 연소득 53만 9,900달러 이상에서 57만 8,126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1만 1,000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은 10%, 4만 4,725달러 이하는 12%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새해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구조조정 한파가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고객관계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는 지난 4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전체 인력의 10%를 해고하고 특정 지역들의 사무실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계획으로 14억에서 21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세일즈포스는 전했습니다. 베니오프 CEO는 세일즈포스가 너무 많은 인력을 고용한 상태라며 내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세일즈포스의 전세계 임직원 수는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 31일 4만 9천 명에서 지난해 10월 31일 현재 8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9%, 전 분기보다는 60%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4년 3분기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LG전자도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655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91.2%가 줄었습니다. 지난 1년간 영업이익도 12.6% 감소한 3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특수가 사라진 데다 각국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여파로 전세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중산층 비율이 지난 1971년 이래로 5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비율이 증가하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하위계층 90%가 벌어들인 돈은 약 70%에서 60% 이하로 떨어지면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양극화가 큰 폭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 비율은 지난 1971년 종점에 도달한 이후 50년 동안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2021년의 고소득층은 40년 전 14%에서 21%로 올랐으며 저소득층도 25%에서 39%로 올라 중산층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율 뿐만 아니라 실질임금 격차도 심화됐습니다. 비율 뿐만 아니라 실질임금 격차도 심화됐습니다.